두번째 섹션은 저장 레코드 형식 설계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죠. 저장 테이블이 뭔지 나와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는 행과 열로 구성되는 테이블에 저장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테이블들은 명칭과 기능이 저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장 형태와 파티션 여부, 데이터 유지 기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고 되어 있죠.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음, heap organize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준 테이블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테이블입니다. 여기에 특징은 튜플의 저장 위치가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입력할 때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하잖아요. 그 튜플의 저장 위치가 삽입될 때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삽입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여섯번째 줄에 입력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홉번째 줄에 입력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미리 정해져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서부터는 약간 다르네요. 인덱스 테이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덱스 테이블이 클러스터형과 비클러스터형이 있네요. 인덱스를 생성할 때 페이지 전체를 다시 정렬하는 개념이에요. 이미 대량의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에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심각한 부하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를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 자체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검색 속도는 빠른데 입력, 수정, 삭제 이런 속도는 느리다. 라고 되어 있고요. 테이블당 한 개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컬럼에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컬럼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비클러스터형 인덱스 데이터 페이지와는 별개로 별도의 인덱스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자체의 리프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인덱스와 데이터가 분리되어 검색 속도는 좀 느린 편인데 비교적 입력, 수정, 삭제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 생성할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클러스터는 말 그대로 통으로 인덱스까지 포함해서 통으로 정렬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속도도 빠르지만 대신에 입력, 수정, 삭제가 좀 느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비클러스터형은 검색 속도는 약간 느리지만 입력, 수정, 삭제 속도는 좀 빠르게 될 수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파티셔닝 테이블, 이거는 테이블을 분할을 했다는 거죠. 수평으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직으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평 파티셔닝은 샤딩이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릴레이션 스키마를 복제한 후에 이 샤드 키를 기준으로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산 저장 기술의 파티셔닝은 수평 분할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필드명이 적혀 있고요. 여기서 샤드 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연도, 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기록이 쭉 있는데 날짜가 2022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만큼 떼서 새로 온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테이블당 데이터가 인덱스의 개수가 줄어들죠. 아예 뛰어버렸으니까 성능은 향상된다고 되어 있고요. 대신에 데이터를 찾는 과정이 기존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2021년도는 여기 있고, 22년도는 여기 있고, 23년도는 여기 있고 그러면 찾기가 좀 복잡하겠죠. 레이턴시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직 파티셔닝. 수직 파티셔닝은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이 정보랑 이 정보. 접근 속도, 접근 빈도가 좀 다를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테이블로부터 특정 컬럼을 분할해서 따로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컬럼을 분리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죠. 이 중에 이 부분만 자주 쓰고, 이 부분은 자주 안 쓰는 경우에 차라리 분할을 하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내 일반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객체인데 외부 파일을 연결하는 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죠. ETL이라는 거는 추출, 변환, 그 다음에 불러오는 거, 적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임시 테이블이네요. 임시가 붙어 있어요. 트랜젝션 및 세션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임시적으로 쓰는 테이블이에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휘발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도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임시니까 당연히 바로 없어져야 되는 거고 없어지는 거니까 공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컬럼 타입입니다. 각각의 필드의 타입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데이터 타입에 따른 물리적인 순서를 조정한다. 널 값이 없는 고정 길이 컬럼이 앞쪽에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학번 같은 경우죠. 그런 게 앞에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널 값이 많거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과 길이 지정 시 고려사항. 가변 길이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최대 길이로 정의를 해야 되고요. 고정 길이는 당연히 최소 길이로 지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소수점 이하 자릿수의 정의는 반올림되어 저장됨으로 정확성을, 정밀성을 확인하고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문자열 비교 방법. 비교하려는 두 문자열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짧은 쪽에 공백을 붙여서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서 비교를 해요. 이것도 데이터 베이스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 타입의 변환 비교. 문자열과 숫자를 비교하는 경우에 숫자가 우선순위가 높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서 비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7과 문자 37이 있어요. 큰 따옴표가 붙은 문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37에 큰 따옴표를 붙이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큰 따옴표를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요거를 없애서 비교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숫자로 변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SQL 오류가 발생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라이크 연산을 사용하면 대상을 모두 문자열로 변환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원래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게 맞는데 라이크를 쓰게 되면 패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체크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은 테이블 스페이스네요. 테이블 스페이스가 앞에서 잠깐 몇 번 언급이 됐었었죠? 테이블 스페이스 자세하게 봅시다. 테이블이 저장되는 물리적인 위치와 공간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거예요. 논리적 단위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요. 물리적 구성에 종속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용량을 늘리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테이블 스페이스의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테이블 스페이스의 설계. 마스터 테이블과 트랜직션 테이블로 분류를 하고요. 업무별로 분류를 하고 확장 크기는 정수 비율로 결정을 한다. 두 배 세 배 그 비율이에요. 대용량 테이블은 독립적인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한다. 이 테이블 스페이스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얘랑 얘랑 따로 넌 여기 있고 넌 거기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 구성에 따라 개수와 크기 등을 결정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용량이 모두 찼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간이 할당되는 익스텐트 발생을 최소화해서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죠. 미리 공간을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구역을 나눠놔서. 그 안에서 데이터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공간을 확보한 것 이외에 추가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게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리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용량 설계 개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용량 설계는 데이터가 저장될 공간을 설계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용량을 설계할 때는 테이블에 저장할 데이터 양, 인덱스, 클러스터 등이 차지하는 공간을 예측해서 반영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설계 과정에서 수행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설계를 하는 거니까요. 용량 설계의 목적. 저장 공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확장성을 보장한다.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 병목 현상 최소화하고 접근 성능을 향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다 효율성이에요. 테이블 및 인덱스 별로 적합한 저장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및 증가 크기, 그 다음에 트랜잭션 관련 옵션, 설정한 최대 크기나 자동 증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용량을 설계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량 분석 절차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데이터 예상 건수, 행 길이, 보존 기간, 증가율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용량을 분석한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DBMS에 이용될 테이블 인덱스 등 오브젝트별 용량을 산정하고요. 테이블과 인덱스의 테이블 스페이스 용량을 산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모든 데이터 용량과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용량을 합해서 디스크 용량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데이터 공간이 필요한 것들을 다 산정한 다음에 합해서 용량을 산정하면 된다고 써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